푹 어어 까라파이 까라파이 다운 여기서 또 총알이 없는 경우는 뭐야 까라파이 다운 이 말은 왜 계속 총알이 없는 거야 오신분 알면 어서오세요 오케이 치료됐고 뭔가 매우 심각한거 같은데 아 그것도 매우 매우 말이지 서프라이즈 외계에는 무슨 듣도보도 못한 무기를 쓰고 있어 핀 나갔다 어 우리는 씨 뭐냐 탄쓰는데 전반다는 듣도 못한 무기를 쓰고 있다 방금 거길 맞은거 같은데 자들은 그거 없나? 매우 불쌍한 친구구만 죽어라! 총알이 영 좋지 않은 곳을 맞은거 같은데 정말 기분탓인가 온다 왔다 뭐야 뭐야 저 뱀새끼 저거 뱀이 진짜 미쳐날뛰고있네 정말 미쳤구만 저런 또라이같은 뱀을 봤나 널 죽이겠어 뭐하는거야 저분이 끌어온다고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 일단은 혹시 재수가 없을지도 모르니 26% 맞으려나? 어 역시나 맞을 일이 없죠 그래도 쏘는 사람이 제임스님이면은 절대로 안맞습니다 맞으면 신기한거에요 비타인이가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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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우! 잡았어! 오우! 쉣! 덮쳤다! 야! 야! 뱀한테 덮쳤어! 뭐야 이거! 야! 뱀이 덮쳤어! 야! 뱀한테 뭐야! 야! 뱀한테 뭐야! 블루님이 털린다! 어! 숨겨 흘린다! 뭐야 저게! 신발 가잖아! 저거! 빨리 청해! 빨리 청해! 아니야! 저 뱀은 여자야! 참고로! 야! 블루님 살았다! 야! 어! 저 뱀은 여자야! 참고로! 신맨만 남자처럼 나왔을 뿐이지! 저만 여자야! 어! 누가 에스카미는 왜..뭐니야! 여자 외계인이 없어요! 그랬거든! 어! 그래서 여자가 생겼어! 어! 농담 아니네! 진짜야! 어! 진짜! 그 어떤 팬이! 왜 에스카미는 여자 외계인이 없어요! 그래가 진짜 여자 외계인이 생겼어! 어! 이건 실화야! 농담이 아니라! 비밀시설 유리병이다! 뭔지는 모르겠는데 가져가겠다! 도전이 아니라! 위험하지 않다고? 확실해? 위험하지 않다고? 확실해? 아닌거 같은데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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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빔 오셨구만 어서오시게 어서오시게 안녕 정말 못쏘는군 어 정말로 농담이 아니라 심각할정도로 못쏘는구만 어 이게 아군이었으면은 저거이 절망적이었을거야 근데 적군이니 다행히 하나 잡았고 와 역시 제임스님은 총은 아니다 제 양반은 절대 총쓰는 양반이 아니야 정말 쓸모없어 내 맞춤 꼬라지를 본적이 없다 뭐야 아군이 기절했다 뭐야 야 이 양반이 제임스였어? 어 정말로 제임스님은 고기방패구만 이거나 먹어라 클리어 끝났나? 이동해봐 아 아 잠만 위에 포탑이 남아있어 미치겠네 돌아버리겠구만 포탑이라니 도대체 뭔 되도 않는 소리야 도대체 저기서 포탑이 왜 나오는데 이해를 못하겠네 난 농담이 아니라 정말 저걸 예 생각 뭐냐 이해를 못하겠어 고우 원컴 재고 확인 어 잠만 뭐가 또 온단다 어 상당히 재밌는 소리지만 어 저기에 또 뭔가 온답니다 어 농담이 아니라 정말 재밌는 소리네요 어 하하하 웃고 하고 넘어갈 얘긴데 어 농담이 아니라 정말 온다네요 어 하하하하고 넘어갈 얘긴데 어 점마들은 진짜 온대 뭐야 저게 뭐야 어 어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어 이제 죽일거에요 쏴라 와 와 이거리를 못맞춰 너도 영창 와 저거리를 못맞추는 점마들은 뭐지? 머리에 뭐가 든거지? 어 넌 머리에 뭐가 든거냐 이거나 먹어라 단단하구만 어 한두방울론 꼼쪽도 알만큼 튼튼하구만 어 반가워 친구들 어 일단 너부터 죽여줄게 앤드샷 자 천천히 하면 아무도 안 잃고 집에 갈 수 있다 어 더이상 대원을 잃을 순 없어 더이상은 안돼 야 이건 뭐야 야 갑자기 이걸 왜 쏘는데 멍청한 놈아 매우 멍청하군 와 극혐 와우씨 야 멍청이 끝판왕이다 야 야 갑자기 정을 왜 쏘는데 야 갑자기 정을 왜 쏘는데 어 배려감사한다 뭐야 배려놈 무슨 매복이잖아 하지만 안맞았다 넌 이제 죽었어 이거나 먹어라 건방진놈 어 매우 건방지군 이제 전부대 탈출하라 어 그것도 어 매우 빠르게 자 마지막 제임스까지 탈출 바퀘 싹 집에 가자아 렛으로 돌아가겠다 이사 와이콜 갔다올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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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은 저쪽 서울부터 일단 점령하고 자 4일 남았다 4일 내로 끝내야된다 여기 다시 재점령.. 어 재점령해야돼 뭐야 목표? 어 아주 괜찮은게 생겼구만 어 기술자를 준대 보자.. 보복 카운터가 2주 감수한다 배고픔 153 외계인 중계기 파괴 어.. 어드베드 기차에서 아이템 횟수 야 둘다 억수로 귀찮네 어 둘다 엄청 귀찮구만 출동! 오신분은 없으세요 가나파이님이 없으셔가지고 전사했어요 예.. 방송을 나오면 안돼 어 전사했어 골로 갔어요 그대가.. 잠깐.. 한눈을 판사이 그대는 전사했어 오신분에 자리하노 수동기 흠 오어여 참 context 자 다 두들겨 부풀어 갑시다 도착! 전분투하! 와 멀다 자 여러분 예언합니다 아마 이번 미션에서 몇 명이 죽을거에요 농담이 아니라 예언하나 합니다 이번 미션에서 좀 죽을거에요 예 골로 갈겁니다 아마 이동 자 적들은 둘 발견 어 가나파이딩은 잠깐 한눈판사에 갔어요 골로 한눈을 파면 안돼 흑 흐음 흐음 보자 이거 제에게 한번 볼까 최면술 속임수 무작위의 적을 통제할 수 있다고 2톤 동안? 맞아 해킹 해킹 오우 실패했어 야 해킹 실패했어 몬가 매우 꼴거 같더라 망했어요 어 이제 애들이 거품붓 막 덤벼드네요 난리났습니다 엄청나게 몰려오네요 뭐야 뭐야 저거 마인드 컨트롤이라니 야 미쳤어